영화나 드라마, 소설 등 명작 속 법률 이야기를 알아보는 심버팟 해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소개해 주신 작품은 어떤 건가요? 네,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작품이죠. 바로 백설공주입니다. 백설공주 속 법률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변호사님, 백설공주 하면 딱 이 대사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누구나 한 번쯤 어렸을 때 이 대사 한 번 쓰면 해봤을 것 같은데 백설공주, 사실 굉장히 오래된 작품이고요. 영화로도, 뮤지컬로도 계속 계속 재탄생되고 있는, 재석되고 있는 작품이죠. 먼저 모두 알고 있지만 어떤 내용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한 번 어떤 작품인지부터 이야기를 하고 들어갑시다. 눈처럼 하얀 피부, 앵두처럼 붉은 입술, 칠흑 같은 검은 머리를 가진 아름다운 공주였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백설공주라고도 불렸죠. 그런데 이 공주가 계모왕비의 시샘을 받아서 숲으로 쫓겨나 금광을 캐며 사는 일곱 난장의 도움을 받으며 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계모왕비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공주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독이 든 사과를 공주에게 먹이고 공주를 깊은 잠에 빠뜨리지만 결국 왕자가 나타나 공주를 깨워서 계모왕비는 벌을 받게 된다는 권선징악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고전이자 면작 동화죠. 백설공주 속 법률 쟁점들 굉장히 궁금합니다. 먼저 지금부터 결정적 장면을 하나씩 공개해 보면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결정적 장면 공개합니다. 계모왕비가 사냥꾼에게 백설공주를 죽이고 심장을 가져오라고 했죠. 숲으로 백설공주를 데려간 사냥꾼은 차마 죽이지 못하고 백설공주에게 멀리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멧돼지의 심장을 가져가서 왕비에게 백설공주의 심장이다. 이렇게 속이는데요. 아, 변호사님 이게 사실 안 되죠 이거. 살인의 교사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왕비 입장에서 보면 이 사냥꾼이 거짓을 고안게 되겠네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첫 단계부터 첫 장면부터 우리 오늘 이 시간 가진 의미가 굉장히 깊은데요. 지금 첫 장면에서는 피해자가 백설공주가 아닙니다. 왕비인데요. 어떠한 피해를 입었을까요? 우리 형법에서는 사람을 속여서 재물의 기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사기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절도죄 및 강도죄와 같이 재물죄 특히 영득죄의 일종이지만 절도죄 및 강도죄가 상대방 의사의 반하여서 탈취하는 것과는 다르게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기망을 사용해서 차고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외관상으로는 피해자가 응 그래 라고 하면서 임의에 의한 교부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교부 행위가 차고에 의하여 교부했다는 점에서 이 죄는 처벌되어야 되는 문제에 있는 죄가 되는 겁니다. 변호사님 우리가 지금 사기죄 조문에서 나왔는데요. 사기하면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기망이죠. 딱 한도는 좀 어려운 단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기망, 속였는지 속았는지 여부가 사기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기망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기망은 우리 시첸말로 쉬운 말로는 속이는 거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더 그걸 법률스럽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에게 차고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차고란 뭐냐면 실제로 사실관계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꼭 중요한 부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언어나 거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소극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굳이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음으로써 상대방을 속이는 것도 역시나 기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구분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의견의 진술이나 희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바램 이런 표현 정도는 기망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안 해서 사람을 속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일반적으로 그 거래에 관하여 사회관념상 요구되는 신입 측에 위반하는 경우에 하나여 위법이 되지만 대개의 경우는 위법성이 깨지는 경우도 많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사기죄가 또 가장 많이 언급될 때가요. 빌린 돈, 빌려준 돈 못 받았을 때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이런 경우 참 많잖아요. 이때 막상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은요. 내가 갚으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갚았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경우 많아요. 만약 그렇다면 돈이 없어서 못 갚은 거다. 갚으려고 했었다. 이게 확인이 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게 되는 건가요? 돈 빌리는 문제와 관련된 사기죄 오늘 간략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금전 거래라고 하죠. 돈 빌리고 돈 빌려주는 문제에 사기죄가 논란되는 경우는 크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갚을 수도 없었으면서 갚을 방법도 없었으면서 돈을 빌려간 경우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는 도박에 쓸 거였으면서 실제로는 다른 용도에 쓸 거였으면서 생활비가 너무 궁백궁박하다라는 등등의 돈의 용처, 사용처를 숨기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면은 돈 빌면서 사기친 게 되는데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 빌린 경우라 하면 이건 사기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빌릴 당시까지만 해도 갚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린 이후에 갑자기 사정이 좋지 않아서 변제 능력이 약화되어버린 경우는 이것은 사기죄라고 처벌되기는 어렵고요. 두 번째 돈의 사용처를 속인 경우는 돈을 빌릴 때 용도를 말하지 않거나 숨겼다고 해서 모두 속인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빌려주는 돈의 진정한 용도를 알았더라면 안 빌려줬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 사기죄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돌려막기죠. 내가 빌려준 돈을 다른 사람 돈 빌려주는 돈 변제하는 데 쓰였다 돌려막기 쓰이고 있다고 하면 빌려줄 사람 하나도 없지요. 이런 경우에 돈의 용처를 속인 사기죄가 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사기와 관련된 내용을 또 백설공주를 통해 배워보니까 굉장히 흥미롭네요. 다음 장점 넘어가 볼게요. 다음 결정적 장면 함께 보시죠. 다음 장면입니다. 숲속을 헤매던 백설공주가 어떤 집을 발견했어요. 도움을 청하고자 똑똑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죠. 배가 고팠던 백설공주는 모르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있던 음식도 먹고요. 침대 위에 잠도 잡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될 만한 장면이었네요. 집주인의 허락도 없고요. 무단으로 남의 집에 들어온 백설공주. 이거 우리 지금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거침입 해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참 문제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실제로 형법에서는 타인의 주거에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주거침입이라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보겠습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처합니다. 그리고 설령 이와 같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나가주세요라는 퇴거 요구를 받고도 퇴거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거침입과 똑같이 처벌됩니다. 백설공주의 외관상 그렇게 위협적인 외모를 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허락받지 않고 들어간 것은 현행법상 엄연한 주거침입죄 나가라는 말을 듣고도 안 나갔다면 엄연한 퇴거부룡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주거침입죄 알아봤는데요. 주거라는 단어, 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요. 흔히들 주거라고 하면 먹고 자는 곳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 이 형법에서 말하는 주거는 또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그림에 나왔던 것이 바로 일곱 난장이들의 주거인 거죠. 주거라는 것은 사람이 거주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건조물인 경우에는 그 주위에 대지, 집 주변에 바로 보이는 저기 앞마당 같은 곳을 다 포함을 하는데요. 사람이 사는 주거여야 하겠죠. 사람의 주거라는, 타인의 주거 즉 자기가 그 공동생활의 일원이 아닌 주거를 말합니다. 내 집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간수하는 곳이라 하면 사실상 관리 지배를 뜻하고 함부로 타인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인적 또는 물적인 시설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택이라는 말도 좀 나오죠. 생소한 용어인데요. 저택이란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기 위한 건조물,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조금의 대지, 주위 대지를 말하며 현재 주거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에 한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조물이란 공장, 극장, 창고 등과 같이 주거용이 아닌 건조물을 말하는데요. 점류하는 방법을 두고는 건조물 안에 사실상 집에 관리하는 일구획을 말한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주거라는 개념이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도 궁금해요. 우리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 같은 거 설치되어 있고요. 계단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엘리베이터 계단 이런 부분, 공용 부분 같은 경우도 주거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이런 곳에 들어간 걸 주거침입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사람이 실제로 전용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봐야 될지 혼돈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공용 부분은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 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임은 명백합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등등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곳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요. 이 장소에 명시적, 무시적 의사의 반에서 거주자 의사 반에서 침입하는 경우는 역시나 주거침입죄에 성립이 됩니다. 다만 판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서 좀 혼돈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사실인데요. 뉴스에 보도되었던 바와 같이 새벽에 귀가하는 여자를 따라간 남자가 공동주택의 복도를 지나서 여자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 인정했습니다. 공용 공간을 주거침입죄 대상이라고 본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사례에서는 엘리베이터나 공용 공간에 들어간 경우만으로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서 좀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판례적 역시나요? 그렇군요. 일곱 난장이들은 백설공주를 환영해 줬어요. 하지만 만약 일곱 난장이가 내 집에서 나가라 했는데 백설공주가 못 나가겠다 하면 또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퇴고 부름죄 같은 걸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고 부름죄도 성립을 할 뻔도 했어요. 백설공주가 처음에 적법하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퇴고 요구를 받고 또 나가지 않음으로써 성립되면 성립되는 범죄를 퇴고 부름죄라고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주거침입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침입한 경우는 퇴고 요구에 응하지 않을지라도 그저 주거침입죄만 성립되게 될 뿐인 거죠. 퇴고 요구를 받고 퇴거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아니함으로써 퇴거 부름죄는 비로소 기수가 됩니다. 한 가지 죄가 완성이 되는 거죠. 가령 임대차가 해제된 임차인의 주거에 가옥 소유자가 그러니까 집주인이 명도를 요구하러 침입하는 것을 자력구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채권자의 강제 방문과 같이 그것이 사회상규상 허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백설공주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쉽게 이해해보니까 귀에 쏙쏙 들어온 것 같아요. 다음 결정적 장면 함께 만나보시죠. 아 제일 유명한 장면입니다. 백설공주에게 독사과를 먹이게 됐죠. 이거 살인미수 아니죠. 사실 백설공주가 다시 깨어나긴 했지만 원래 죽었던 거잖아요. 이거 살인죄 당연히 성립해 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 안 되는 거죠. 이제 백설공주 이야기가 클라이막스로 올라갑니다. 가장 결정적 장면이죠. 형법이 이야기하는 살인죄부터 봅시다. 형법은 고의로 타인을 살해하여 생명을 빼앗는 행위, 즉 살해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죄가 죄인인 만큼 상당히 무거운 형량을 기록하고 있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5년 이하가 아닙니다. 5년 이상입니다. 심지어 살해의 대상이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더 가중처벌도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살해하여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함에 있어서 그 수단과 방법은 불문을 합니다. 타살, 사살, 교살 등등 모두 다 살해의 방법으로 문제가 되고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을 살해했다면 살인죄로 처벌이 되는 거죠. 직접적인 방법이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살해를 하든 혹은 자기에 의하든 부자기에 의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살해고의가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살해고의라 하는 것은 행위 객체에 대해 단지 사람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좋고 행위에 대해서 사망이라는 결과에 인용이 있으면 좋고 하는 거지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하려고 했다. 그런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왕비는요. 저는 사냥꾼을 시켜서도 백설공주를 한번 죽이려고 했었고 이번 독사과 사건도 그렇고요. 이거는 사실 살해의 고의가 당연히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백설공주 스토리에 일맥상통하게 흐르는 것이 왕비의 백설공주에 대한 살해의 의도인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백설공주는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왕비는 독이 든 사과, 사람이 치사에 이를 만큼 충분한 독이 든 사과를 먹게 했고 그러면서 이거 독이 든 사과가 아니야 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살해의 고의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이 왕비는 죽이려고 했어요. 살인의 고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죽은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왕자님의 키스로 백설공주가 깨어나게 됩니다. 이렇다면 왕비는 살인죄가 되는 건가요? 이제 살인 미수가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현행법상 죽인 것과 죽이려다 못 죽인 실패한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살인 기수와 살인 미수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냐 하지 않은 것이냐에 따라 죄책이 달라지고요. 형량의 차이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에서는 공주를 죽이려는 왕비의 시도는 총 4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공주는 매번 숨이 끊어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살아났죠.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야 비로소 살인죄, 완성된 범죄로 처벌을 하지만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죠. 그러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한 건가 사망하지 않았나? 않은 건가? 애매하죠. 특히 이 상황에서도 백설공주가 마치 죽은 것처럼 혈색이 확 창백해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망한 것인가 아닌가 좀 오락가락할 수도 있는데요. 어떨 때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학설은 아닙니다. 호흡이 똑 떨어져야 된다고 보기도 하고 맥박이 떨어져야 한다고 보기도 하고 뇌기능이 종국적으로 정지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하는데 어떤 학설에 따르더라도 백설공주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미수죄로만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백설공주 누구나 아는 이야기를 법적으로 해석해보니까 재미있게 시간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함께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합